2017년 9월 마지막 주 생방송 뮤직빅크의 K시아트 1위 발표면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과연 1위는 누가 찾아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디터로 반점수, 시청자 성공점수, 방송원 시점수, 음반점수 그상과의 4개의 주인공은 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뮤직빅크에서 1위를 했다는 게 1위! 1위다! 아미,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지금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1위를 안겨주신 저희 아미분들과 뮤직빅크 제작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보여드릴게요 이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10월 둘째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까요?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크 즐거운 저녁을 보내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크 1위 발표는 남겨드립니다 골팔과 사춘기와 방탄소년단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준비해주세요 지트롬만 점수 시청자 성우 점수 방송 회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리드의 주인공은 네 방탄소년단 분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크 워싱턴로 즐거운 저녁을 보내세요 화신 화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